아직까진 문제없어 심심하네 도착했네 아, 힘들었어 도착, 도착! 설마, 끝난 거야? 파이널 하트 붐! 나, 너 좋아 너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게 여기는 지오가 점령 우와, 여기 이제 우리 거야? 매지컬 슛 지온 바람 활약 요청 러브 파워 맥스 슛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이야 사랑의 심판 악을 정화했어 여기 나쁜 사람이 으악, 너 누구야? 무한의 힘을 줄게 인피니티 하트 스톱 러브 파워 업 하트 에너지가 넘쳐 한 발 물러서 빨리 도망가 음, 하트 에너지가 부족해 미오 언니, 도와줘 야호, 조심해 하트 날아간다 가저라, 핑크 봉! 가저라, 핑크 봉! 시호가 앞장섭니다 나만 따라와 사랑의 전사 핑크 아트 출동! 누구에게 사랑을 나눠줄까? 오늘도 열심히 렛츠 고! 위험해, 빨리 나가 폭탄이 터질라고 해 하트 어택 나간다 앞으로, 앞으로 나의 하트가 적중했어 사랑의 이름으로 심판 모모야, 힘을 빌려줘 나에게 힘을 줘 내 사랑을 모두에게 안녕, 난 핑크 아트 끝난 게 아냐 실망하지 마 사랑의 종아를 받아라 넌 내가 찍었어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매지컬 터치 미안, 힘들겠어 할 수 없어 여길 지킨다 우린 버틸 수 있어 재정비는 뭘 해야 해? 간식도 챙겨야 하나? 할 말 없어? 보고 과외하고 싶었는데 너의 사랑 돌려줄게 나만 믿어? 알겠다고 루비 핫 익스플로러 이런 게 매지컬 스피드 하트 부스트 온 여기, 여기 붙어라 떨어지면 안 돼 빵빵, 비키세요 막, 막 앞으로 가는 거지? 먼저 갈래? 내가 뒤따라 갈게 숨바꼭질 시작 우리가 공격할 장소 알지? 핑크 아트, 드레스 업! 파워 오브 럽! 기분 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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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 L 고마화를 한글자막 by 박진희